네, 이번 시간은 점유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16번째입니다. 자, 점유권 위치 한번 파악합시다. 점유권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점유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딱 관련돼서 본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권의 가장 대표는 1. 소유권이 있고 2번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사용수익권 오는 것이 용익물권. 그래서 용익물권은 지상권. 네, 네 번째는 지역권. 다섯 번째는 전세권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담보물권. 네, 카센터 수리비 채권, 유치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전당포 채권, 질권이라는 말이 있고요. 은행 채권, 저당권 이렇게 8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꼭 기억할 것은 뭘 기억하라? 항상 본권부터 쓰는 연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점유권 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점유권은 본권 있다 없다 관계없이 현재 사실상 집에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은 본권 아닌 점유권,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이렇게 연습하시고 지상권 할 때는 본권인 지상권, 본권인 지역권, 본권인 전세권, 본권인 유치권, 본권인 질권, 본권인 저당권 그래서 본권 있다 해서 꼭 점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점유권이 있다 해서 꼭 본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역량을 미치지 않는다. 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유권과 본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권이란 점유를 법적으로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소유권, 지상권, 질권, 그러니까 물권 형태의 본권도 있고요. 또 채권 형태의 본권, 점유권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유할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유권은 본권 있다 없다 관계없이 현재 그저 사실상 집에만 있으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유자가 물건을 갖고 있으면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요. 본권 아닌 점유권도 갖고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도둑을 맞았다 한다면 이 도난당한 피해자는 본권 소유권은 갖고 있습니다. 본권 있어요. 그런데 점유는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훔친 도둑놈은 본권은 없어요. 소유권 없습니다만 현재 점유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점유권은 본권 있다 없다 관계없이 현재 사실상 집에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점유 보조자 나옵니다. 자, 보조자. 글자 그대로 보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지시 내리는 점유자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가장 대표는 뭘까요? 네, 상점에 주인이 있고요. 네, 우리 알바생들 있죠. 점유하는 사람. 그런데 24시간 밤새도록 점유는 하던데 점유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집 주인이 있고요. 집안 청소하기 위해서 가사도우미를 불러다 놓고 하루 종일 청소 이런 걸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점유하더라도 점유권 인정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시 내리는 자, 지시 받는 자. 그래서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 물청 기초로 하는 점유보호 청구권 204조, 205조, 206조 점유권 물청 주체가 될 수도 없고요. 또 이 물청의 사안,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일단 보조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가 없죠. 반환이라는 것은 점유를 내놓으라는 얘기죠. 점유를 내놓을 때 점유하는 자한테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갑에 자전거가 있다. 자전거 수입권 갖고 있는데 자전거를 의리 침탈해서 도둑의 도둑. 그런데 도둑인데 자전거를 여기저기 훔쳐가지고 자전거 3대를 훔쳐가지고 3분의 1씩 전부 다 섞어가지고 새로운 자전거를 만드는 독특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를 하나 두고서 여기 알바생 보조자를 두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는 현재 보조자, 알바생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던지면 안 돼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반환은 누구다? 현재 점유자죠. 도둑한테, 얘한테 던져야 돼요.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조자는 점유주를 위해서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알바생이 있다. 알바생이 있는데 너가 와서 가게 물건을 훔쳐가게 되면 보조자가 가서 스스로의 힘으로 훔쳐가지 못하도록 자력구제 정도는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점유주를 위해서. 그러나 총 들고 왔을 때는 그냥 줘야 되겠죠. 만만하면 행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조자는 보조자니까 점유권은 없지만 주인을 위해서 자력구제 정도는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간접점입니다. 간접점은 거꾸로, 거꾸로 뭘까요? 거꾸로, 거꾸로 뭐다? 잘 보시면 이제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소유권 가지고 있는 값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 갖고 있어요. 네, 의리와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정자가 점유하다가 이 설정제 점유가 밑으로 오죠. 그러니까 현재 점유하다가 이 사람이 현재 점유를 하다가 점유를 내려주고 자기는 간접이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반암받을 수 있으니까. 또 전세권 설정자도 마찬가지죠. 전세권. 또 질권 설정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형 대주가 있죠. 주인이 이렇게 점유를 전부 다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점유를 이렇게 내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 자는 무슨 점유자가 된다? 네, 간접점유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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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치. 그래서 점유를 내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한테는 간접점유를 인정합니다. 현재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네, 관념적으로 점유권 인정합니다. 자, 이런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유 매개 관계가 정상일 수도 있고 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정상이라면 계약이 끝나고 나서 돌려달라면 하면 되고요. 이 계약이 만약에 정상이 아니면 바로 돌려달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관계가 유효하면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반환 받으면 되고요. 유효하지 않으면 바로 반환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계약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또 이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임대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임대하게 되면 갑은 간접이 되고 일은 직접이 되겠죠. 또 을이 만약에 동의 얻어서 전대를 한다면 갑이 간접이 되고 을이 간접이 되고 병이 직접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간접 점유 이런 점유 매관계는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유 매개 관계에서 직접 점유자는 언제나 타주 점유자입니다. 반환해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말을 왜 하는가 봤더니 바로 여기 있어요. 만약에 이 주인이 을한테 임대했죠. 그러면 이 계약관계가 있게 되면 갑은 간접 점유가 되고 이 사람은 직접 점유가 되죠. 그러면 임대차 했으니까 이자는 무슨 점유자이다? 언제나. 타주 점유자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사람은 타주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이 사람이 20년 점유한 다음에 주인한테 가서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거는 없다 해야지 맞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언젠간 돌려줄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가 되기 때문에 타주 점유자가 일정 기간 점유했다 해서 주인한테 점유 취득시회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점유 취득시효가 되려면 자주 점유 이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점유자니까. 그래서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 물청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또 상대방도 될 수 있고요. 또 반환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에 자전거가 있었다. 자전거를 을이 훔쳐가지고 이걸 만약에 자기 집에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친구한테 만약에 맡겼다, 임치했다. 그러면 을인 갑한테는 도둑이지만 이 관계에서는 을이 간접 점유가 되고 병이 직접 점유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갑은 소유권 기초로 하는 반환 청구권을 간접 점유자도 가능하고 이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보조자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은 있는데 자력구제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죠? 자력구제권은 직접 점유자가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한테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상속인의 점유예요. 상속인. 상속이 개시되면 사실상 지배가 없어도 점유권 갖는다. 자, 제주도에 가서 갑이 등기부상 소유권 가지고 있고요. 또 현재 거기서 뭐하고 있다? 네,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속인 을이 있는데 상속인은 서울에 살아요. 네, 이거 아버지고요. 이거 아들인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이렇게 하다가 갑이 어느 날 사망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사망했다는 얘기죠. 좋든 싫든 말이 없단다면 자동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등기부상 소유권도 상속인한테 자동으로 가는 거고요. 또 이 점유권도 가서 사실상 점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상속은 그대로 DNA가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어요? 네, 뭐 기억나요? 법률규정 상수형 경기사로 기억나세요? 상수형 경기사로 상속 질문이 있었잖아요. 수용 공영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 자동으로 가듯이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을이 현재 가서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또 언제 사망한지 알지 못해도 자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네, 점유 보조자가 있었고 그죠? 두 번째가 간접 점유고요. 자, 세 번째가 상속인의 점유예요. 자, 특징. 보조자는 현재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점유권 인정할 실익이 없고 간접 점유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나중에 반암받을 수 있으니까 네, 점유권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고 상속인은 현재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점유권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네, 점유의 관념화 점유의 예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점유의 모습 자, 보시면 네, 점유의 모습입니다. 자, 이 조문을 보고 연습하면 돼요. 1항은 중요한 겁니다. 점유의 태양 네, 점유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 조문에서 쇠의사가 추정 선의 추정 평언 추정 공연 추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정되면 포인트가 네, 입증 면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추정되면 입증 면제가 되면 이렇게 보호막을 쳐놓고 그러면 과연 누가 입증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네, 그래서 파란색 안에 있는 사람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문박 그대가 입증하세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 그대 그러니까 현재 점유의자는 입증 면제 받고 밖에서 아니라고 떠드는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문 안에 무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항상 연습하는 거예요. 추정 안 되면 네, 스스로 입증하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하는 거 이 197조 1항에서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다른 건 다 추정되는데 딱 하나 없는 것 점유 모습 중 딱 하나 없는 게 무과실 그래서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 팔레트에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의사가 있는 것을 자주 점유라 하고요. 소유의사가 없으면 타주라고 합니다. 자, 이 소유의사는 소유의사와 동일한 지배하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자주 타주를 왜 자꾸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왜 소유의사 있다 없다를 구별하느냐 포인트가 이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가 되려면 포인트가 소유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아까 갑하고 을하고 임대했다. 그러면 갑은 간접점유고 네? 을은 직접 점유가 되죠. 그러면 이 직접 점유는 네, 아까 무조건 타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 돌려줄 의사가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 직접 임차인이 20년을 점유한 다음에 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권언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자, 이 자주 타주는 주관적 내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남의 토지에서 차임을 주면서 임대하던 임차인이 20년 지난 다음에 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되면 이 사람 마음속에 내심 의사의 소유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타주는 취득시효에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타주 점유자는 절대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되죠. 아까 조문에서 그럼 아까 평공자선 뭐라고요? 네 평공자선 까지는 추정이 되고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주 점유 소유사가 추정되면 입증 면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점유는 추정되므로 스스로 입증 책임을 얻고요. 아니라고 떠도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이 넘어가야겠다. 그런 얘기고 자 다음 봅시다. 자주 타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게 자주고 타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타주를 좀 기억해 두세요. 타주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명의 신탁에서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수탁자는 타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혹시 이렇게 이전형에서 갑하고 을에서 명의 신탁을 하고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그런 얘기예요. 부탁받은 수탁자는 등기부가 돼 있어도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로 돼 있다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타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탁자가 등기해가지고 20년 점유를 하게 되더라도 방금 전에 썼던 취득 시효는 주장할 수가 없고요. 남의 토지에다가 묘를 설치해서 일정 기간 경과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 하거든요. 그럼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 물권 취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점이다.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했다면 이거는 타주 점유일 수밖에 없다는 거. 또 공유자 1인이 만약에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더라도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일 수밖에 없겠죠. 타주 이 두 가지 한 번쯤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주 타주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여기 이 타주 점유를 잘 좀 기억하세요. 네 자 모르면서 점유를 했다면 자주고 알면서 점유 했다면 타주 또 착오로 인접터지를 그냥 점유 했다면 크지가 않겠죠. 자주가 되겠지만 상당히 초교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뭐다 타주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심하세요. 네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 제기시부터 악의 점유가 되고 패소 그때부터 타주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적어놨어요. 네 선이 보세요. 자 요걸 한번 지어볼게요. 소유자가 등기되어 있는 을을 상대로 이거 무효등기예요. 네 소를 제기합니다. 소 제기해서 무효등기는 결국 패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조문상은 네 이 소 제기시부터 악의가 됩니다. 그래서 선이로 점유하다가 소 제기가 되면 요때부터 악의로 바뀌고 또 자주로 점유하다가 패소하게 되면 의무가 발생하면 이때부터 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요렇게 선악소다 요렇게 표현했죠. 선이 악의가 바뀌는 시점은 소 제기시고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패 그래서 요 선악소는 조문에 있구요. 자타 패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삼아서 한번 기억하세요. 선이가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 제기시가 되고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패소 그때부터다. 그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요거 어려운 거지만 한번 기억하세요. 타주를 잘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설명드리구요. 네. 점유의 전환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구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나왔죠. 선이와 악의가 나왔죠. 자 본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가 선이 그렇지 않은 게 악의 자 선의의 점유자로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소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뭐 아까 있습니다. 각 등기가 돼 있고 을이 위조 등기에서 병한테 등기 팔아먹었을 때 이것도 무효등기예요. 꽝꽝. 그러면 등기부상 지어졌지만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내 거다라고 소를 제기하겠죠. 그러면 미안하지만 병은 패소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자로부터 샀으니까 자신이 자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자신의 거 믿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가 제기가 되면 이때부터 악의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패소 그때부터가 아니고 소 제기시고 타주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뭐다? 소 제기시 그게 선악소고요.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다? 여기 자주가 자타 폐 이렇게 기억하세요. 선악소 자타폐 자꾸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겠죠.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 있겠죠. 자 점유 매관계는 여러개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과실은 추정이 안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문제 풀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접 점유자 점유자 점유권 없다가 아니고 있다 하면 되겠죠. 네 자 아까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심할 것이 쭉 열거되실 때 잘 보셔야 돼요. 무과실이 살짝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다른 건 다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된다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관계가 됩니다. 틀린 것 됐습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완성 후 점유자가 권리자에게서 매수를 시도해 봅니다. 네가 사라 그러면 이런 사실 가지고는 차도 점유자 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뭐다 자주점유라고 봐야 됩니다. 타주로 바뀌면 취득시효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팔레트도가 많고요. 자 4번에 3번 볼게요.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를 증명해야 된다. 아까 평공자 선까지는 추정이 됐지 않습니까? 추정되면 입증 면제 받는 거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입증해야 돼요? 아니라고 떠드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점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드렸고 이제 다음번 시간이 더 중요할 거예요. 점유권 효력 이거는 다음 파트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